자 이번 강의는 민사특별법이죠. 페이지 562페이지입니다. 민사특별법에서는 총 15% 6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6문제. 그런데 총 법이 5개 법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5개 법에서 한 법에서 두 문제에서 6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반영이 안 돼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따라서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가량이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나머지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62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목적이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는 거죠. 첫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형식상의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실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주거용 건물이 되냐면 임대차 계약 당시죠. 따라서 원래는 업무용 건물인데 개조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전체가 다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비주거용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인데 적용범위라고 있는 거죠. 자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익일날 뭐가 생기냐면 대학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익일날 대학력이 생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외국인등록입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외국인등록을 하면 익일날 대학력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라면 외국인이어도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익일날 뭘 갖습니까? 대학력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먹고 자고 쌀 수 없다. 추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임차인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주구용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예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LH공사 같은 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를 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게 전대를 해준다면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LH공사 같은 법인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으로 전대한 서민들이 뭘 보게 되는 거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법인인 임차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개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LH공사나 지방광사 같은 공기업이 임차인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임차인인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부산에다가 지사를 만들면서 그 부산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택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인인 중소기업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데 문제는 삼성이나 LH공사 같은 대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다 그래서 무슨 망할 일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이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소업이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또 개정을 해서 이런 형태로 중소기업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적용 범위가 되는 거죠. 자, 563페이지까지 나오시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6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택이라면 무엇이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으므로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니은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숙박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니은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구형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어요. 자, 임대차 계약할 당시 주구형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되니까 디귿번도 적용이 되는 거죠. 릴번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니에요. 뭐 주택소유자든 아니든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되니까 답은 기역디글 리얼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존속기간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체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체단기간을 보장이 돼요. 몇 년이죠?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장되는 기간이 2년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주택임대차를 계약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1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인 거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을 사라질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2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는 거니까 1년 계약했더라도 그래 나 2년 살겠다라고 해도 되지만 나는 1년만 살겠다라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한 거죠. 이상한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되는 거다. 따라서 1년 계약했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 2년 사라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만 살겠다.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566페이지에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자, 개정된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수정할 게 있는데요. 565페이지에 보시면 책심 강의 노트 해가지고 법정갱신 해가지고 만료 전 임대인은 6월부터 1월인데 6월부터 2월로 바꿔주시고 임차인은 2월까지입니다. 2월. 그래서 1월이 아니라 2월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6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12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566페이지에는 개정된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데 앞에 글이면서 제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네요. 실수했으니까 좀 1월을 2월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자, 개정된 부분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건입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료전 6월부터 2월 2월이죠. 2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료전 2월까지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임대차는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 작년 12월 전까지는 만료전 6월부터 1월 1월까지였는데 이게 1월에서 2월로 개정이 된 데 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출지가 나성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면 또다시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 입장에 또다시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동안 또다시 사라질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해지 통지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작년에 신설된 제도인데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올해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갱신요건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느냐 만료 전 6월부터 2월인 거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고 또 아니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몇 번 할 수 있느냐 1회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살고 2년이 만료되기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는 매년이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죠. 4년이 보장되는 꼴인 거죠. 몇 번 할 수 있다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교재 우측에 보시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1호부터 7호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죠. 월세를 사는데 그동안 2기분 월세면 두 달치죠. 두 달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차기 만료된 당시에 연체한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인의 임대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호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조심할 것은 이 상당한 보상을 서로 합의하여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X 상당한 보상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면 X인 거죠. 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뭐가 편한 거죠?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4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호입니다. 5호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일부 또는 정보를 파손한 경우 뭐가 중과실이죠. 다시 말하면 고위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니까 만약에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안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7호죠. 7호인데요. 7호에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죠.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철거하게 되는데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안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어디냐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 그럼 뭐가 돼요?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등의 그 사실을 고시 고지해야 되는 거죠. 자 재건축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언제 고지했어야 되냐면 계약할 당시인 거죠. 계약할 당시에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계약을 한 후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대단히 유사하고요. 다른 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기가 아니라 3기인데 얘는 몇 기입니까? 2기라는 점만 달라요. 나머지 것들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 답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8호예요. 8호 보시면 임대인 가로에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의 목적 주택의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부모 직계 비속 자식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식이 직접 임대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점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자식이 실제로 거주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중에 여기 왔죠. 자 그중에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갱신되는 계약기간 내에 타인에게 실제로 임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이 부분은 중요한데 567페이지 하단에 마입니다. 마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 제8호 사유 즉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장의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원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계약되는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다시 말하면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이죠. 첫째 보증금을 월세로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환산한 환산 월세의 몇 개월치요? 3개월치죠.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임대인이 제3장의 임대에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 좋을까요? 환산 월차임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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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다시 할게 확 꼬이네요. 자 환산 월차임의 몇 개월치죠? 3개월치 그 다음에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몇 년 지냐면 2년 치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살 거니까 갱신 못하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렸기 때문에 그 차액 차액의 몇 년 치입니까? 2년 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아닐까 볼게요. 실제 손해 배상액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뭔가요? 큰 금액. 셋 중에 뭔가요?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그 다음에 그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 치 그 다음에 실질 입은 손해의 손해 중에서 큰 금액이 셋 중에 큰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고요. 이건 큰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요구하냐?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자 이거를 몇 번 할 수 있느냐? 한 번 할 수 있다. 이래야 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계신 요구에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이익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에 쌍방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다섯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목적물을 파손했을 때 일곱 번째 재건축을 위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것이고 그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고지한 경우 까지는 무엇과 유사하다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법법과 유사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명백히 다른 것은 뭐냐면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자식이 실제로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제3자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원래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첫째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 두번째 환산월차임의 차액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문제까지 연습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손해액종 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68페이지 오시면 주택 임차권에 뭐가 나오죠? 대학력이 나오죠. 일단 대학력의 요건입니다. 인도 받고 주민등록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하게 되면 이길날 뭐가 생기냐면 대학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을 해야 대학력이 생기는데 주민등록이 뭐냐에 대해서 첫째 가 전입신고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됐더라도 대학력이 인정이 돼요. 적어볼까요? 자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2길날 다음날 0시에 뭐가요? 대학력이 인정이 되죠. 물론 2길날 0시에 대학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한 2길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의 우효를 가지고 소멸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 문제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볼 거고요. 일단 2길날 0시의 대학력이 생기는데 자 주민등록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전입신고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됐더라도 2길날 0시에 대학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전입신고가 됐다는 말이 뭐냐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 받았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됐더라도 뭐가요? 대학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이 전입신고는 첫째 임차인의 전주민등록만 이야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의 전입신고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학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주민등록은 대학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원칙도로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주민등록의 말법이 말소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이 소멸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몰래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면 그때는 대학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가 됐다면 대학력이 소멸되는데 부당하게 말소가 됐고 그것이 이 절차를 통해서 밝혀졌다면 그때는 대학력이 소멸되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력이 발생하려면 세 번째 정확해야 돼요. 정확히. 뭐가요? 전입신고가. 첫째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만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또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거 주택의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범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되냐면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돼요. 지범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학력이 인정이 되지만 다가거 주택의 경우에는 지범만 정확하면 된다. 따라서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동호수가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다가거 주택의 경우에는 대학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570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근데 571페이지 보시면 신축중인 건물을 임치한 경우가 나와있는데 이건 좀 드문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등기부에 나와있는 지범동호수하고 문앞에 붙어있는 지범동호수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정확한 거냐 등기부에 나와있는 지범동호수가 정확하다. 또 등기부에 나와있는 지범동호수와 대장에 나와있는 지범동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뭐가 정확한 거냐 대장에 나와있는 것이 정확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시험에 나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 2번에서 대학력의 내용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사례를 늘면서 여러분과 판례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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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